수육이지 얘들아? 야 김치에 수육이지? 고기야 고기 고구마는 김석수는 못 먹어요 사실 야 쌀밥에 김치가 최고야 겉절이 겉절이 자 하나 둘 셋 우와 쌀밥이야 그렇지 야 수육 고기 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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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은 김치 라면 라면 없어? 고구마 고구마 뭐야 저 라면 라면 없어? 라면 없어? 오케이 고구마 없어 야 여기 고구마 없어 고구마를 아무도 안 골랐다고? 아니 어떻게 한 명도 하나? 현재 쌀밥팀 여섯 분이죠 이 중에 두 분 고구마 팀으로 보내주세요 오케이 고구마 팀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그렇게 탈락하듯이 얘기하지 마요 진사람 가위 가위가 예뻐 가위 가위가 예뻐 깜 Tokyo 그래도 우주 asp 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동을 할 수 있나요? 자 이동을 할 수 있나요? 여기 한 명 들어와도 돼 야 고구마 잘 익었어 한 명 더 와도 돼 한 명 더 와도 돼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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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부터 이기구나 우리 다섯 명 자 팀 합정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트와이스와 함께하는 김장 특집 김치의 짝은 누구인가 레이스입니다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김치의 진짜 짝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메뉴를 마치는 팀이 승리하는 레이스입니다 1위에 대한 힌트는 미션을 통해 획득한 배춧잎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1위 메뉴를 마친 팀은 벌칙 면제 나머지 패한 세 팀은 김장 백포기 벌칙을 수행하면 됩니다 백포기? 김장 100개 해야 되는데 백포기를 한다고요? 재밌겠다 얘네 긍정적이야 이 재 sowie 와 세준 땡큐당 뭐야? 세已經 Smiths em 원 진별로. 뭐야. 손난로가 터져가지고요. 또 터졌어? 손난로가 터졌어? 야 물티슈. 물티슈. 다현이 손난로. 비담지석진. 미담지석진 또 한 카츠. 또 한 카츠 돌린다. 한 카츠 돌린다. 귀로 뽑아내 진짜. 미담지석진. 킹카츠. 감사합니다. 힌트 획득을 위한 첫 번째 미션은 배추 재테크 주르르 서시오입니다. 각 팀에게는 기본 배춧잎이 50장씩 지급되는데요. 매 라운드 배추잎을 배팅해서 승리한 팀은 배팅한 만큼의 배춧잎을 추가로 획득하게 되고요. 야 모험해야 되나? 이거 한번 가야 되나? 한 방이 올인 올인해? 최종 미션이 종료되면 힌트 상점에서 각 팀이 획득한 배추잎으로 원하는 힌트를 구입하시면 됩니다.